너희들은 이 강을 절대로 건너선 안되서 왔다 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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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 죽을 시간 자 180명 괜히 우리가 강습병가가 아니라고 야 전부대 가자 뚝배기를 때릴때가 되었다 우리가 야 쇠퇴했다 하던 우리 기마대의 위험은 절대 무시할 위력이 안돼 거의 지역구 최강의 기병대인데 도망간다고 도망이 되겠니? 빠이 다행히 가시고 뭐야 이거 복밥이잖아 야 쓸어버려 자 자 한놈도 살려두지마라 아 기마에 입힌거 이거 종이종아리 아니다 철갑이라고 무려 2만얼마짜리 철갑이라고 어 전부다 경험치로 환산해주지 넌 경험치가 될거야 어 객이면요 다 경험치 행입니다 야 경험치다 더럽게 안맞네 야 이거 거의 그냥 야 민물죽지 아니야 연어 민물죽지 아니야 이거 벌떡벌떡 끼네 욕집이 살아있네 아따 부득부득 어 이 활어들이 활어 축제야 여기 끊어주네 아주 그냥 야 욕실이 좋아 적은 살려두지 않는다 아 그렇지요 자 집행합시다 집행하라 너희들은 이 강을 절대로 건너선 안됐었다 아카 치러다 치러다 시 호호 어 이 뭐야 아 아 호호 에피언정 호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